엄마 올게 혜리 엄마 올게 엄마 올게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? 초점이 너무 예쁘네 별을 내려주고 싶어도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안 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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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서 밥 마시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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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너무 천천히 가신다 고마워 어디 가 꺄 어디가 나가 왠지 honestly 보험 아 그런 거야? 미안하다 야 눈이야 다 사고 사과할게 이제 털이 제대로 보이는거야 다 쓸거 다 쓰고 이랬으니까 이제 미안해 미안해 사과할게 사과만 놓고 자란거야 미안해 정말 크게 사과할게 숱을 왜 이렇게 찍는거야? 그렇게 하더라고 그 동영상 보고 잘 공부해 와 날씨도 대박이야 뒤에 차가 오늘 안 믿어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